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1주택자입니다. 동대문구 답심리로 52길 49-3번지와 동작구 상도동 성대로 29길 118 두 곳 중에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투자에 대한 이유와 또 투자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대문구 답심리동과 동작구 상도동입니다. 둘 중에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 시점도 중요하고요. 한 지역은 동작구 지역이고 한 지역은 동대문구죠. 강남과 강북입니다. 그리고 동이 공이 신축 빌라고요. 신축 빌라고 어느 지역이 좀 더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내 신축 빌라가 직접적인 호재의 후보지로서 선정할 수 있는 어떤 근본이 되느냐. 중요한 건 뭐냐면 신통기획 같은 경우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나 미선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22년도 1월 28일이에요. 특히 1월 28일 이전에 준공이 났다고 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호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준공이 난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입니다. 그 내용이 법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만약에 지금 당장에 후보지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서 그 2주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수혜가 가능한지도 한번 두 번째로 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먼저 동작구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의뢰하신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신축 빌라입니다. 2022년도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지금 15세대 5층짜리 단독 5층짜리 지금 1동짜리 신축 빌라입니다. 거래가는 지금 현재 평수를 좀 볼까요? 전용 면적 지금 9평대부터 13평대까지 전용 면적이 있고요. 금액대는 지금 보시는 대로 약 4.95억 원 5억에서 좀 못 미치는 금액, 한 5억대에서 지금 매매가가 형성이 돼 있고요.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세 볼까요? 4.65억 원 약 갭투자에 대한 금액이 3천에서 5천 이내의 금액의 물건이 아닌가 지금 보여집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평 대지고요. 대세대로 돼 있고 현재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대로 대지 면적은 114평 건축 면적이 68평이고요. 연면적은 199평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준공연월일이 사용승인일 같은 경우에 2022년도 1월 4일 날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어서 후보지로 선정된다고 하게 되면 직접적인 어떤 입주권이 부여되는 신축 빌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방송 때 지난 방송 때 상도동에 있는 이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매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상담을 보시고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신통기획, 민간제개발 상도 2구역이 이 뒤쪽으로 잡혀있죠. 이 안에 들어갔던 물건이었던 것 같고요. 그 앞쪽으로 1차에서 1차에서 지금 상도 1구역 같은 경우에 1차에서 지금 해당된 지역이 이 지역이고요. 바로 위쪽에 있는 현재 지금 신축 다세대입니다. 그 옆으로 지금 대우 프로지오 아파트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심대방 상거리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500m 이내에 나름대로의 어떤 역세권 개발도 가능한 지역에 있어서 주거벨트가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직접적인 호재에 있어서 후보지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입주권이 가능한 지역이 빌라다. 그리고 주변에 신통기획 상도 1구역, 2구역 그리고 지금 현재 역세권 주변의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 2주 수요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에 있어서 상승도 어떤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을, 물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답심리동, 현재 답심리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보시는 대로 이것도 지금 2022년도에 지금 10세대가 준공이 완료됐고 동일하게 5층짜리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평수볼까요? 전용면적이 14평부터 18평까지 되어 있고요. 보시는 대로 지금 전세가 같은 경우에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5.65억 원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4.5억 원 약 1억 천 정도 1억 천에서 한 1억 대 초반에 실투자금이 들어가는 물건에 지금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건물 보겠습니다. 아까 사용일자가 중요했었는데 사용일자가 사용승인일, 준공일입니다. 준공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6월 24일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심통기획에 민간지역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입주권은 부여가 안 되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동대문구 지금 답심리동에 2차에서 지정이 됐죠. 이쪽 공원 근처로 하나가 지정이 됐고요. 지금 위쪽으로 버튼다고 하게 되면 청량리역 위쪽으로 떡전사거리 쪽에 위쪽이죠. 위쪽의 떡전사거리 쪽에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지금 전농구구역 부구역 공공재개발 2차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 복합개발 그리고 건너편 쪽이 지금 청량리 신통기의 1차가 현재 지정된 지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심리동 인근에 이번에 2차에서 지정됐던 구역 같은 경우에 여러 구역들, 청량리 같은 경우에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여러 재개발 단지가 있지만 지금 해당 단지까지 해당 단지까지 어떤 이주 수요를 받기에는 원거리에 있다라고 하기 원거리에 있는 이유로서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개발 호재가 있느냐 후보지가 가능하냐 이 추후에 입주권이 나오느냐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당장의 후보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개발지에서의 어떤 이주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동작구에 있는 신축빌라가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나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요 지난번 시간에 제가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18제곱미터라고 말씀드렸는데 18제곱미터가 6제곱미터로 강화가 됐습니다 18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약 5.5평 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약 1.8평 이상은 1.8평 이상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주거지역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정정해드리면서 동작구 상도동 지역의 신축빌라를 매수하시는 게 좀 더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남시장의 허가구역 내에 주거지역 주택을 매수하여